미용시술 12년치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기미, 잡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얼굴에 색소치료에 대해서는 정말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해요. 의사마다 이론도 다양하고, 환자마다 변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소치료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 잘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토닝 정도만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올라오거나 치료 장면은 보여주지만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색소치료 레이저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꼭 신경을 써야 되는 후관리, 후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얼굴에 기미, 잡티, 색소가 있을 때 색소를 완화시켜주는 레이저들은 그동안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IPL, 1064, 532, 755nm 파장 등등 정말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레이저 치료를 해서 1주, 2주, 한 3주째까지는 정말 좋았다가 3주, 4주 되면서 다시 색소침착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상처 후에 생기는 색소침착이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색소가 있을 때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병원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레이저 치료는 모두 피부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색소는 흐려졌는데 상처가 난 거예요. 이 상처는 회복이 되도록 빨라야 돼요. 회복 과정이 길어지면 색소침착이 생겨요. 이 회복 과정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다시 색소가 최대한 적게 올라오게 하는 게 색소치료의 핵심이에요. 레이저 치료 자체는 병원에서 하는 거지만 회복은 병원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람마다 애초에 색소가 잘생기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자주 문질러서 피부 장벽에 염증을 자꾸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마사지, 이중세안, 삼중세안을 뽀덕뽀덕뽀덕 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에요. 이것들을 되도록 피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 장벽에 장기적인 염증이 생기면 색소가 생기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돼요. 자, 또 현재 다이어트 중이거나 색소치료 과정 중에 다이어트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 분도 색소치료에는 좋지가 않아요. 레이저 치료 때문에 생긴 피부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회복력을 낮춰서 피부의 회복기간, 즉 염증기간을 길게 만들어요. 자, 이제부터는 기미 잡티를 레이저로 치료한 직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는 강하게 상처를 주는 치료와 살살살 달래지는 치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강하게 상처를 주는 치료를 했을 때 얼굴에 딱지가 않거나 병원마다 재생테이프를 붙여주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재생테이프를 최대한 오랫동안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첫 이 일은 상처가 공기에 닿지 않게 테이프를 딱딱딱 붙여서 유지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테이프를 뗀 이후에도 병원에서 주는 재생연구 등으로 2, 3주 정도까지 관리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얼굴 전체에 수분크림 등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썬블럭도 꼭 발라주세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세요. 자, 먹는 비타민C도 두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요. 상처 회복 그 자체를 도와줘서 염증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염증 후에 색소침착이 오는 패스웨이, 그 길목을 막아줍니다. 자, 색소 치료가 속도가 좀 이렇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치료 속도가 잘 나지 않으면 먹는 기미약도 같이 먹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먹는 기미약도 색소를 만드는 패스웨이, 길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원래 피를 멈추는 지혈제로 개발된 약품이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기미, 잡티를 비롯한 색소 치료는 길고도 험난한 길이에요.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좋아질 일은 없죠. 그냥 점점 나빠질 일만 있으니까 치료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지켜주시면 지켜주실수록 부작용이 적고 빠른 색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기미, 잡티, 색소로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쓰기, 생각하기, 심리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 채널 라이프 스킬북에도 놀러와주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